아이아이허! 판나나나나 판빠라가 판빠라 판나나나나나 판빠라쇼 You wanna take it up! GR on for today! 13일의 금요일,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 청춘교폐 야학당 농업이신 카르다 한여름방 청춘교폐 야학당 야학당을 찾은 한소녀와 남자 전역들이 과연 이들의 정치 과연 최후까지 살아남은 농업의 신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기승표 가지공동 선별작업부터 경매현장까지 자급자족 리얼통장기 청춘불패 지금 시작합니다 We play 한 명이나... 여덟이네? 아, 두 명이나... 한 명이나... 남자가 지금 그거 좀 세요. 기다려봐라 이거. 간다! 이렇게? 여기다. 이거 돌아왔어. 잘 팔려. 언니, 이거한테 갈까? 우리 한 번 가지 이름 지어보는 건 어때요? 그래, 지난번에 한 번씩 지었는데.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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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지들이 있네 가지. 왜, 왜. 너무 어려워. 빨리하면 계속하면. 지세분과 함께 가지 가지? 어, 괜찮다. 지세분과 함께 가지? 지세분과 같이 가지? 오랜만에 완벽했던 지연이. 오, 잘했어. 왜? 둘이 빠진다고 하고 있어요. 아, 저 안에 있어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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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 아, 우리 이렇게 제일 빛 해봐야겠습니다. 간다! 안녕! 안녕! 잘한다! 직세분과 함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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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다 준비한 거야, 진짜? 어, 이거 정말 준비한 거고. 빅토리아랑, 그리고 지호랑. 둘이 정말 만든 거야. 진짜요? 이, 이제 이. 아지가 이제 김밥일 때 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지 요리! 가지 요리! 빨리 먹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냉고기 너무 먹고 싶어. 자, 그럼 가지로 만든 4가지 음식입니다. 아 맛있다 맛있어 네 이렇게 오면은 게스트 오면 커플 결정도 하고 뭐 이런 게임도 하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만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특히 어 준이랑 뭐 이렇게 지호랑 오면은 뭐 팔이 다 탔는데 지금 장갑 끼는 부분 빼고는 제가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좋아 하루만에 목도 이제 다음날 이제 브이넥을 입어야 되는데 저희 무대상에 브이넥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못 입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그 살 탄 정도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좋다 좋다 오늘 잘 왔고 고생들 했고 자연적으로 뭐 친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연락하고 살고 우리 저 다 같이 한번 구호 외치자 하나 둘 셋 션셈 기지 감사합니다 션셈 화이팅 뭔가ron 션셈 continued 저는 정진배 가지가 다섯 박스가 우리 손으로 이제 다섯 박스가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기 전까지 바로 전 단계잖아요, 지금. 그렇죠. 심심하다. 처음 짓는 농사 치고는 여기 가지 중에서 제일 잘 격려가 제일 고가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어떠세요, 가지 보시니까? 좋아요. 저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좋다고요. 가지 환풍이요. 바로요. 잘 팔려는 가지 만드시면. 사실 이게 사람인지라 저도. 비싼 가격에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당연하죠. 우리 DC7의 한 끼 가지를 우리가 둘이서 귀를 널어요. 귀를 널요. 자, 파이팅 하자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1등 발휘, 다시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자, 간주있고 6자 26배가 하루 6자 26배 올릴게요 오늘 하루 26배, 26배, 43배 자, 깊게 한 개 있습니다, 깊게 한 개 한 개가 하루가 304백, 304백 가지 쓰고 3 쓰고 6천 원, 11번, 6천 원 있잖아 6천 원 정도 몇 달, 내가 반면 봐줘 자, 둘과 네그라, 네랑 네그라 하나가 하루 6천 원, 8천 원 자, 둘과 시크, 6천 원, 8천 원 이제 우리과에 나올지 못했다 우리과 같다 15배, 15배 아버님, 싸인해 드려, 싸인 최강, 최강, 최강 최강, 최강, 최강 최강 나온다, 최강 고마워, 됐다니깐 고마, 이거 누가 써놨어 진짜? 고맙습니다 나 해 들어야죠, 해 들어야죠 사인해 줘 내가 여기다가 내가 그거 사려고 해 못다 써 다 써놔야죠 사는건데 사는건데 사는 저 중독으로 미처가 안어울린다 사는건데 사는 감사합니다 이거 어느 지역으로 가요? 팔아봐요 팔아봐야지 팔아봐야 된다고요? 이거 소비자들한테 좋게 잘 팔아주세요 이거 좋다 이거 이게 그 농사에서 처음 판매한거 아니야? 싹 깎고 다 팔아봐 어쨌든 이거 누구 식탁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청중훈배 가지가 식탁에 올라가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이 가지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정말 일조를 하는 그런 저희 청중훈배의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춘은 지지 아닙니다 청춘은 힘은 없이 파이팅!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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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저만 믿어요. 저만. 너 웃기지마. 아 저 컵 없죠. 아 아 마법 안 올려. 가자 가자. 내가 매도 먼저 만든 게 났다고. 그니까. 청춘불폐 야학당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빨리 학교 뒤편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아 뭐야. 아 야. 언니 겁 왜 이렇게 많아. 나 진짜 겁 많아. 빨리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 지금 언니 겁 진짜 많아. 나 왜 하필 언니 안 고쳤어. 야 나도 너 싫거든. 나 언니 진짜 싫어요 오늘따라. 내가 노래 불러줄게. 야 그거 그 노래 너무 좋아. 아 나 진짜 언니 때문에 더 무서워. 뛰자 빨리. 으아. 으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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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orn 해요. 야, 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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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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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아! 어, 총장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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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한테 무슨 옷이야? 어땠어? 아, 저 오늘 신영 언니가 제일 무서웠어요. 야,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빅초리 언니 완전 겁 많다면서. 나, 나 인상하려고. 청춘불패 야당의 언니라라고 환영합니다. 야,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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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야당이 어디야, 근데? 걸을 수 있겠는데? 응. 야!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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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군사들 볼 때야. 이거 안 되죠? 저 군사들 다 보고. 나 손 담았어 방금. 이게 뭐야? 이 도리아 진짜 무서워요. 이 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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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학당에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지금 등굣길을 겪은 거는 여기가 1995년 이후로 아우야 진짜? 단 한 명의 인족도 없었던 거죠 정말요? 15년 또 됐고 자 네 출석부터 부르자 됐고 가는데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임태우 왔고 김신영 왔고 네 네 네 주연 네 빅토리아 네 효민 네 선화 네 하라 네 나르샤 네 살리 잘 나왔잖아 거기서 나르샤님 목소리 들렸는데 나르샤가 오늘 안 나왔지 않네 아 무서워 죽겠다 아 뭐야 아 왜 또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르샤가 오늘 사실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네 못 왔는데 누가 대답을 한 거 같은데 신영이가 장난쳤나? 누가?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야 이런 너무 웃어서 그래요 선생님 죄송해요 나르샤 나르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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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늘의 나르샤을 대신해서 호시시 스페셜 캐스트 지현이 형 수고합니다 지현이 진짜 잘 왔어 요새 지현이가 저 예능 대세 아니냐 대세죠 티아라 대세죠 티아라 대세 네 티대 어 티대 나 과생이 과장자리 과장자리지 과장자리지 자 오늘날이야 약대에 모인 이유가 네 우리 농업의 신을 뽑기 위해선데 예능이야 예능입니다 뭔가 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시켰다 오늘 마지막 1등하는 농업의 신에게는 일찍하기 공포 체험에서 빼드리도록 우와 진짜요? 제일 그 꼬레비 하는 팀은 꼬레비 꼬레비가 뭐예요? 꼬레비 가생이 꼬레비 어 멜꼬리 하는 팀은 뭘 하느냐 여기 청소 전부를 해야 돼 아 자 이름하여 청체불배 야악당 농업의 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농업이랑 또 자 자리에 앉읍시다 네 애들 올 때가 되는데 그럼요 애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호화 스페셜 게스트 아 정말요? 저는 내가 고 빗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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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게스트 소개합니다 내게 소름을 지 몰라 아 우와 우와 와아! 박수! 오여자! 오, 켜봐! 켜봐! 오! 계속 쳐다보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어? 여는 거예요? 어? 오! 오! 앉아, 앉아! 진짜요? 일단 앉아주시고요 아직 고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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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너무 잘해 자 같이 힙합을 느껴주세요 소리 자 B7 세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촐렁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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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야 만일 앉아 야 앉아 그만해 인마 아니 한 번에 가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 야올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몸 좋다 과연 한 여자를 놓고 느낌 있어 배웅준이야 배웅준, 현상아 시원아 느낌이 있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안 해? 구하라 또 간보나 형 뛰어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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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연 양을 두고 오케이, 둘 다 지연 양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 간다, 간다, 간다 주연, 주연 한 명 남았죠? 한 명 그러면 빅토리 하나, 하나 중에 한 명이 빌네 둘 다 빌 수도 있어 둘 다 빌 수도 있어요 그러네 아, 공부서 엉망이야 공부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어, 시원 양 세 명? 잘한 얘기죠 와 안 해 세 명 지윤 형? 하라 쪽 간다, 하라 쪽 하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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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됐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궁금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숨겨진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벗어주세요! 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팍 벗어도 돼요 현민 오빠! 현민 오빠 미스4 네 박형민 오빠 박형민 씨 네 박견빈 씨! 우리 지연 양에게 지금 두 표가 몰랐죠? 지연 양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의 설마 매력 발성! 어떤 노래? 포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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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핏? 도전! 와우! 가자! 어저 només! 포핏 포핏? 홍월! 도전! 다리 안 지 RT 첫 진짜요? 누군지 궁금하네요 광연 한번! 광연 벗어줄까요? 박철용 씨. 박철용 씨. 박철용 씨. 우리 박철용 씨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한 분이 계십니다. 떨리십니까? 떨려요. 떨려요라고 천경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신 이사람.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와. 와. 너무 능력했어. 오. 볼륨 다운. 나쁜 남자. 아. 매력. 와. 왜 이렇게. 질세윙과 비세윙의 커플 결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엠블랙도 하셨고. 이렇게 또 자기소개를 다 했잖아. 근데 우리. 현빈오빠랑 우리 석훈 씨도 왔단 말이야. 네. 일단. 와. 우리 손방망부터 해보자. 네? 오늘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나오니까. 네. 웬만한 다른 방송보다 훨씬 분위기가 죽여주네요. 그럼 멤버가 너무 나. 아 뭐야 또. 사방사방 홍보할지. 홍보할 필요 없지. 분위기가 죽여줘요. 우리 이 자리에 모으신 거 G7. G7 멤버들은 모든 분들이 거의 얼굴은 V라인이고 몸매는 S. 그래서 그냥 죽여줘요. 오빠만 하면 믿어. 야. 네. 안녕하세요. XMW에서 큰일도. 반갑습니다. 야. 아 너무 부드러워요. 아 좋아. 아 저는 근데 원래 김신영 씨 되게 팬이에요. 예전에도.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아 솔직히. 해 해 해. 진짜 솔직하다. 자 첫인상 누가 1대5. 아 저는. 첫인상은 한선아 씨. 첫인상이. 내 마음 뺏어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분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선생님. 아 저는.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한선아 씨. 한선아 씨. 네. 한선아 씨. 그. 죄송한데 조금만 빨리 불러주시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빨리 불러볼게요. 선곡해주세요. 선곡. 사랑한다 크게 소리쳐 불러봐도. 목시지 목시지. 너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텅 빈 공간. 메아리만 가득해. 스쳐간다.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주세요. 이석권 씨에게 큰 박수.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효민이 효민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고집을 통해 고집을 통해. 원래 고집이 좀 세요? 아니요 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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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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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네. 또 수업을 또 들어가봐야 되죠. 뭐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팀부터. 우리 무시무시한. 공포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농산물과 친해지기 위해서 준비한 게임입니다. 첫번째 게임은 바로. 고추 게임. 이건 뭐하는거에요? 고추 게임. 고추 게임. 고추 게임. 고추 게임. 고추 게임. 고춘 세요. 고추 게임.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 너무.. 3점 3.2 지금 현재 1위 축하드립니다. 송친 송친 때면 안 돼, 때면 안 돼. 7 그만 완전 짧아. 때면 안 돼, 때면 안 돼. 2.5cm 2.5cm 지호, 주영 커플 저는 사실 이 커플 제일 기대됩니다. 그렇죠? 1cm 가볼게요. 뭐야? 1cm면 진짜 다야 돼. 1cm면 다야 돼, 진짜 입술. 준비! 준비하고 각도 틀리다. 시작! 1, 2, 3 5, 2, 3 5, 2, 3 뭐야? 9, 10 9, 10 꼴등이다, 꼴등이다, 꼴등이다. 아, 잠깐만! 주영이 뭐라고? 주영이 뭐라고? 아, 더 했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길이 때문에 길이 때문에? 어떻게 해? 솔직히 길이 때문에? 길이 때문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3.5cm 3.5cm 꼴등이 유력한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늦은 밤 피곤하지만 네 혼자 유일하게 개탄 분이 계십니다. 개탄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개탄님, 박현빈 씨 더 무서운 얘기 드릴게. 박현빈 오빠보다 태우 오빠가 형이래. 뭐? 이거 무서워.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아니, 왜 애들 놀래? 82년생이에요? 네 나보다 한 살 오빠야.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가까이 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그래, 가까이. 빨리 와, 2, 3, 4, 5, 5, 뭐? 아아, 1, 3, 4, 5, 7, 3, 5, 10, 6, 8, 10, 18, 10, 12, 6, 8, 10, 11, 11, 11, 12, 32, 40, 70, 21, 75. 자, 준비 2.3cm 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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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 되는거죠? 언니! 근데 무서워요! 왜? 오빠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알아? 누군가는 네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언니!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 준비! 시작! 1.2.3.4.5.6. 다 써! 이건 다 써! 응답 아니고! 2cm! 3cm! 그래 치dles! 최고기릉?! 최고기릉! 현재 1등! 박수 한 번 주세요! 왜 귀신 지나가릴 때... 뭐야li.. 드 będziemy 왔노! 더钱이야! 데… heps aiii autres 하연이 맞췄어요! 혹시 나르샤가? 나르샤 언니 아니에요, 나르샤 언니? 내려오세요, 나르샤 왔다! 나르샤 씨, 의자 가져오세요! 귀신이 의자 가져와 자 우리 나르샤 씨! 귀신 앉아! 자 우리 누나 귀신 아니 근데 사실 커플이 다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지연이가 와가지고 왜 나 빼고 해? 앉으시고 앉으시고 욱했네 그래도 나르샤 언니한테는 결정을 줘야지 의자를 갖고 정말 이분은 내 커플이었으면 좋겠다 너는 내 거야 라는 남자분 옆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파트너가 있어도! 자 의자 들어줘요 자 우리 동미연 씨 자 과연 오오오오오 자 이렇게 되면 잠깐 타임타임 타임타임 아니 왜 그래 왜 그래도 가운데를 차고 들어와 가운데 내 자리 아니야? 아 그리고 호민이도 아 이러면서 내줘 신경사진 같아요 오 진짜 무섭다 진짜 혜진 언니 눈 좀 착하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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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추 게임은 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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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입니다 미션도 있어요 오 재무선 반 1학년 1반으로 가시죠 주현 주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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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폭력 출발 출발 나? 엄청나지 허허허헣 니가 앞장성에 야 안 낸 으아악 앗 아악 나 못보겠어 지동 어디에?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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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옹아! 아옹! 씨... 정답! 아 열리구나! 우리 열리구나. 일학년 1분이 제일 멀어. 아 제일 끝이야. 아 나 못 가겠어. 아 저기 진짜 무서워. 진짜 다 안에 더 못봐봐 다 안에 더 못봐봐 이거 잘해 때려 다시 나만 때려 해봐 아니 진짜 아니야 아무도 안돼 아무도 안돼 누나지 오프 central 팍 차아! 아 진짜 свид 뭐야 뭐야 이거 사람이야? 저기, 저기요. 누가 사랑하냐? 다 사랑이야. 아, 깜짝이야. 빨리 누라고. 이거 숟가락이 아닐까? 잘하는데? 이거 육관을 먹으면 돼. 뭐야? 아, 진짜. 목소리야. 안 나는데, 너무 무서워. 야, 이 사람들 다 살아있다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나갈 때 쯤에 4명 다 불어나봐. 아, 못나는 애인데 미션 다 했는데, 야. 저희 충분히 우셨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일어나면 진짜 안 돼요. 일어나지 마세요. 네. 지금 때리치우고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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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게임 뭔가요? 소개해 주시죠. 여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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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떠오르는 과일은 뭐죠? 수박!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박 빨리 먹고 씨비킬게. 빨리 가야 돼요. 준비. 자, 30초. 시. 시작. 자, 우선은 씨를 가장 많이 모은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이석훈 씨 수박 핥아먹습니다. 발라드의 왕제 이석훈 씨 수박 핥아먹습니다. 자, 10초 지났습니다. 자, 정말 우밀조밀하게 핥아드십니다. 아, 씨만 먹고 있어요, 씨만 먹고 있어요, 형. 자, 20초 지났습니다. 자, 이제 올려주셔야 돼요, 얼굴에. 올려주셔야 돼요, 얼굴에. 자, 탈트 주셔야 됩니다. 10, 2, 8, 8, 7, 6, 5, 4, 3, 2, 1, 수박! 그만, 그만, 그만. 됐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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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알겠습니다. 고개 들어가고. 오, 가라 많고. 자, 손 내려주세요, 손. 이준소리 커플. 시 두 개. 시 두 개. 시 두 개. 자, 우리 승훈 선화 커플. 시 두 개. 시. 아, 절묘한데 미친. 이야, 승훈은 절묘해요. 시 두 개. 시 두 개. 자, 우리 천둥. 오, 빅토리아. 빅토리아. 정말 겁도 많고, Fx의 신비주의. 얼굴 들어주세요. 아이고, 잠깐 살짝 내려주세요, 정면으로. 내려, 내려주세요. 안 내려. 셌어, 셌어, 셌어. 자, 빅토리아. 아, 너무 좋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셌어, 다 셌어. 자, 빅토리아 네 개. 천둥 하나. 우리. 구하라. 카라의 기둥. 카라의 얼굴. 자, 얼굴 들어주세요. 시작. 다 셌어요, 다섯 갠데? 자, 구하라 다섯 개. 현빈 씨. 현빈 하나. 하나. 현재 1위입니다. 이야, 많이 무셨어, 많이 무셨어. 자, 우리 현빈 씨 하나. 목에 슬겼어요, 시어. 아, 타임 타임. 아, 나르샤. 죄송하지만. 나르샤 씨,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개.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봐. 신경을 좀 이제 좀 많이. 자, 하지만 많은 개수를 제외하고. 아니, 내 거면 빼야 되잖아. 현빈, 적금 팀 두 개. 자, 지금 공동꽃등이에요. 자, 미르 지연. 내려주세요. 멘 얼굴. 자, 두 분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고래. 고고래. 그렇지, 그렇지. 이리. 이리 뷰렐리즘 드라, 저런 데나. 뭐뭐? 어머, 어떡해, 다! 뭐야? 지효야 옷을 띈 거예요. 아직도. 거짓말이 아니라. 말이 안 나와. 정말요. 으, 진짜로? 진짜 귀신이 나오잖아? 그러면, 야! 이것도 아니고 우오오! 우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다가 근데 가정기여러분 미션이 조금만 싸네 잠깐만 미션이 왜 고무줄을 끼워 넣으래요 직접 넣어야 돼요 바지에 고무줄이 안 넣어가 있거든요 안 넣었지? 넣었죠 넣었어? 다 넣었어요 넣었어? 네 자 그러면 지효 주연 커플 미션 성공! 자 2교실 꼴찌 밀어요 지현 미션입니다 이게 뭐야? 여기 어떻게 가요? 본동장 중앙으로 가시오 야 너네 아까 봤지? 풀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고 자 미션 출발해주세요 난 지금 진짜 와 오금이 저랬다 오금이 저랬어 김川 아опã여 ㅋㅋㅋㅋㅋㅋ 정ола 좌 False 그쪽 다 짜증날래 5문차 고개 Л 원 저기 진 잘 났겠다. 아니 더 아닌데 그냥. 감정 오빠 감정. 와 원척이다. 와 코롱이. 아 왜 이렇게 파축구가 많아. 깜짝이야. 와 미니껄ones Kristin. 왜 또верsen Canal.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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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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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충류가 많아 감자 감자 파충류가 많아 우리 가자 언니 한 개 남았는데 갈 수 없어 이번 게임은 바로! 바로! 커몬이 대충 스타킹 벗기 게임! 근데 여자가 한 명 맞네요? 아니 삼각관계 아 그러네 자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효민씨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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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겁이 많아요 누구라고 하실 거예요? 효민씨? 왜요? 그래도 효민씨가 조금 더 가볍지 않아요 정답입니다 본인 파트너 업어주세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업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오 누가 빨리 벗을까 오 세기씨 이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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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훈이 정말 축하하는 남자 두 개 다 벗어 천둥은 지금 천둥은 발을 못 벗는데요 천둥 이석훈 천둥 역시 이석훈이 하나 벗어 벗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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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카라가 빨리 다 밀어 아 이거 까먹어 다 밀어 다 밀어 내려줘 내려줘 이제 다급해져요 다급해져요 여기서 한 번 끌어 아니 여기 현빈 형아 현빈 형아 잠깐 천둥이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이제 새벽에 정신 차려 통과 이제 새벽에 정신 차려 통과 이제 새벽에 정신 차려 통과 벗었어 벗었어 이준훈 하나 벗었어 이준 벗었어 이준 벗었어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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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이준 통과 이준 통과 역청 빌리 스파킹이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그죠 무거 문제요 무거 문제요 무거 문제요 무거 문제요 솔직히 무겁다 생각하면 기침 정신 약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 3교시 Farmer 대치용 스터뜩 벗기 꼴찌는 바로 선아승욱 커플 아하게 미션 칠曲 화장실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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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박수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이거 제가 치워야 되죠? 자, 지연 미르커플 미션 성공했어 뭐야? 감자 10개 키기 1, 4, 6, 8, 10 지연 미르커플 미션 성공 어떠세요 지연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박수 실내가 빠져나, 카루가 파이팅 다 터너 파이팅 쟨 아우 깜짝이야 수고가 많으시네 이런 표정 그냥 한 번 여기야 나와봐요 사는 달걀 10개를 담아오세요 하나는 날개라고 이건 살면 날개라고 내가 망볼게 아아악 아아악 이번 4교시는요 두꺼풀이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4교시 바로 트로트 노래! 대결! 예! 음악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듯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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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인이야 무조건 무조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흑흑 사랑이여 원중력이 짜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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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95점! 무조건 여기 잘 나와요 대박이 꿈 대박이야 세상에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아 좋다! 빅토리아!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잘한다! I've seen it and you've se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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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또 활짝 피면 아가아가 파이팅 예! 오오! 99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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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훈 씨 너무 얌전한데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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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소리 아이아이아이아이 널봐요 우리 망설여지는 말아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여 죽었어 어? 형이야! 꼴찌 아니야!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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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은 하라! 현빈 팀! 가자! 꼴찌! 꼴찌! 금방 써봐주세요! 야! 구하라! 약해! 꼴찌! 73만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어머머! 핑크! 핑크! 언니두개! 꼬들의 만들의 나는 지쳐 버렸어 나의 심장이 머빌 전에 제발 돌아와 감사합니다 쥬니 소리커플 석훈 나르샤 휴민 앞으로 앞으로 96점으로 3등입니다 휴민 앞으로 미션을 먼저 받겠습니다 바로 미션은 등교필러 또 나는 몰라 다음팀 참 잘해줬지만 아까 1학년 1반 누구야 1학년 1반 와 나 진짜 깜짝이야 와 나 진짜 깜짝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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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 형이 글자로 청자로 찾아오신 아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표정이 너무 하나 왜 왜 뒤만 따로 내가 지켜드릴게요 나름대로 잠자니까 잠자니까 알았어요 아 이거 청춘네 청춘부 이거 청춘부 이거 맞아 불 불 부패 불 부패가 아니라 불패 네 부패가 아니죠 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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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합 영합 오 왜 여기 아 저기 저 아 감사합니다 네 다 됐습니다 다시 좋습니다 시 괜찮아요.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왜 이렇게 또 끝방이야. 들어가서 왼쪽 끝방. 자회전 자회전. 어우 진짜 무섭게 왔어. 하지마. 안녕하세요. 이미 걸리자. 어우 깜짝이야. 아우 아저씨. 갔어요 갔어요. 나오면 눈 감아요. 아 나 진짜 아아. 와 진짜 무섭다. 여기 앉아야 돼요 일단. 어디를 앉아요. 여기 앞에 의자에 앉으면. 지금 안 닿는다. 안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젓가락으로 안 닿는. 아아아아아아악! 아 mexe, 그렇죠. 아 진짜 사랑 잊? 진짜 뭐? 역시 이런 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맨날 안되는데 내가 죽게 되니 아 인sein 안 Bürger 아이 아 아 왜 거기야? 왜 먹으면 안 되지? 왜 먹으면 안 되지? 아 고기 했잖아 자 이제 결승입니다 한 팀은 공포체험에서 제외가 되고 한 팀은 공포체험을 마지막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옥수수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공할 때 또한 잘 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옥수수를요? 야 옥수수 털기 어떻게 터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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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서 이렇게 돌려주면 와 와 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름하여 준비한 게임은 가능한 옥수수를 많이 덜어봐 게임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오 돌아갔어 돌아갔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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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일단 거기까지 박현민 하라 커플 쉬 시작 도착 오 zus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boş 오 착용한 아니다 오 착용한 아니다 캬 자 일단은 이번의 비토리아 꺾었어요. 자 하나씩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열아나 열둘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여덟 아 끝! 우와 거의 2개입니다. 최종 우승팀은 현빈 하나컨벌! 다 같이 가면 안 돼요? 태우 오빠 같이 가줘. 나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래 같이 가요. 비토리 천둥 태우커플! 미션! 운동장 중앙으로 갔다. 아까 무섭다는데 저거. 출발! 잠깐만.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왜 그래? 아 자꾸 놀래키잖아. 괜찮아 괜찮아. 왜 그러라고요? 막 기분 나빠서 잘하고 웃겨. 자 이제 미션이 하나 둘 셋 넷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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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섯 열여섯 잘했어. 우리 두 번째 팀 미션 성공! 이거 성공하면 뭐예요? 왜? 성공하면 뭐죠? 성공하면 집에 빨리 가요. 아이는 거 파. 원래 아는 거 같아. 촬영 끝났잖아. 아니었지. 괜찮아 괜찮아. 고이 넘었겠다, 현빈야. 아니 나 현빈야. 현빈야 진정하자. 나 이거 힘 떨어지 한 거야. 자, 이것들은 드리켰으면 미션샷! 자, 콩 제대로 드시고요. 좀 음산하긴 하다. 에이, 뭐야. 어디가 보세요? 내가 보기에 뭔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빠, 오빠, 오빠. 안 될 것 같아. 자, 오늘 농업의 신 특집! 많은 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이야, 정말. 우승팀이 있습니다. 우승팀! 하라 현빈 커플! 타임 투! 바로 바로! 우려! 이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온요. 오세요,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환원합니다. 안녕. 자, 지금 만나요. 피디폰 버! 피디폰 버! 아, 왜? 아, 왜! 여기 누구예요? 껍질! 비켜, 비켜! 오! 빨디폰 버! 수고하셨습니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were out.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s all about you. What are you doing? You got it. It's really hot. I'm going to do it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그림이 이상한데? 이 친구야. 이렇게 자면 안 된다고 해. 너무 좋던데. 이 친구야.